자 이번엔 3인컷 가보겠습니다 3인컷 얀제나푸 어 3인컷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얀제나푸 사냥 사냥캐스트 진행해보도록 하죠 아 왔다 밥먹어야지 밥 어딨지? 아 여기서 밥 먹고 왜 신선제품이 왜 없어 밥 먹어야지 됐어 이는 여기에 경화약 먹고 아 고기를 굽자 아 비온다 레이싱을 할 때도 게임을 할 때도 비 오는 건 참 그래요 아 레이싱 할 땐 비 오면 미끄러지고 비 오면 눈물 난 오늘은 비가 안 와서 다행이다 벌써 찾았어요? 오 빠른데? 영국 서킷도 비 오면은 죽음 아니에요? 오늘 다른데? 비 오면 주행 자체가 달라져요 섹서2 공략 이런 데는 주행법 자체가 아예 달라져요 프락셀로 가던 거 프락셀로 못 가고 랩타임 확 차이나죠 저는 커리어 할 때 영국이 제일 힘들더라고 아 까다롭긴 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패턴만 익히면 쉬워요 그것도 아 아 아 뭔가 되게 많이 써서 부족해 약초도 없고 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는 왜 나는 왜 풀콤 안 들어갈까? 태도가 좀 힘든게 풀콤 넣기 힘들다 아 쟤네도 민폐묵이라면서 하위에서는 그래도 얘네들은 한번 경축돼가지고 이게 세번 중첩시켜야 딜이 잘 나오는데 안돼 가지마 가지마 아니 뒤돌아있는데 그걸 쓰면 어떡해요 그러면 앗 고개 돌렸어 함 모라구야? 이 옿 우와 한방 한방킬 그니깐 초타네 한번 빠질까요? 와 얘 나무 넘어오네 와 형 사이도 못됐다 아 바비큐 사주고 가야되네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어 근데 한방 죽었어 생각도 못하게 아 지금 밥도 못먹는데 아 큰일났다 이거 영약이라도 먹어야 되겠는데 비약이라도 비약이라도 먹어가지고 비좀 늘리고 가야되겠다 내가 죽을 줄이야 하필이면 녹화했는데 이때까지 녹화 안하다가 지금 녹화 딱 했는데 요 조각 이건가? 아니 아니 아플건데 오우 야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여기로 먹었어요 같이 아이씨 소비카 같이 호흡 와하하하하 1250 누..누가? 딜? 아 세력싸움 아 세력싸움 고맙다 와우 와우 좋지 왜이리 아프지? 우와 또 죽겠 또 죽겠 또 죽겠다 또 죽겠다 조르카님 제일 셀걸요? 녹아다 해가지고 어우씨 어우 나 화면 계속 내 정면에 있지? 나 충전으로 들어가는데? 오우 얘 한자 센데? 얘 한자 이거 안되겠는데? 됐어 이제 한 번 남았어 이제 와 미친 이거 어떻게 피해 와 나 스턴 걸렸어 그래도 어그로는 와 와 미쳤다 한 번 더? 한 번 더 이거 안될같은데? 아 돼요 우리가 실수해서 그래요 도망을 못 가는데? 이거 차라리 4인 돼야 돼 4인 있어야 돼 한 명 더 있어야 돼 세명은 너무 손에 크다 피도 안 치워주고 그럼 구조신호 쏠게요 아 네네 그냥 구조신호 쏴가지고 그냥 한 명 더 해가지고 하면 안겠다 얀자는 구조신호 보내면 아마 들어오는 사람 많을지도 몰라요 좀 많아 트롤에 오는 거 아니야? 왔는데 막 트롤이고 밥부터 먹어야 되겠다 저 디아블로스 깰 때 그랬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10분 전엔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딱 8분 된 건 딱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한 1,2분만에 게임이 끝나더라고요 오 감사합니다 하고 줍줍하고 왔죠 어 지금 그럼 다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응 아! 우리 티켓 날아간 건가? 날아갔지요 나의 마지막 티켓 날아간 건가? 아까 토비카같이 유시유를 말하는데 아 살게 아 살게 와 근데 아까 데미지 1300 들어가는 거 보고 아 뭐야 왜 두 명이지 왜 왜 안 돼요? 잠시만요 네 아 리트님 나가셨어요? 아 다 아니요 저 지금 방에 저기 연구 지역인가? 여기 메인 지역 왔는데 아 마을로 왔어요 마을로? 네 난 마을 가요 일단 마을 가 히스트를 만들어야 돼서 아 여기서 만들 수 있거든요 조사원한테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글로 갈게요 형 아니요 맑하게 눌렀어요 기완 했어요 기완 했어요 네 아 교육선 왜 이리 안 오지? 교육선 가서 사야 되는데 너 테스트 세 번 깨야 돼 아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깨야 된다 그러던데 에 그렇게 내는구나 레븐님이 빨리 크리셔야 되는데 아 교육선 왔다 교육선 왔다 제발 좋은것 좀 가져와라 제발 좋은것 좀 가져와라 교육선 전부 다 그거 해놨는데 소재 해놨는데 네 뭔가 잘된것 같애요 소재들이 많이 들어온것 같다 아 약초가 다 없네 약초 다 어디갔지? 아니 왜 이리 없어 박스에 넣어놓으신거 아니에요? 아니요 박스에 다 썼어요 어젠가 한번 약초 있는거 남겨서 뭐하냐고 다 만들자 그러고 만드시지 않았어요? 어 그래서 다 만들었 약초 금방 금방 써요 물약을 많이 쓰니까 금방 넣으면 없으시네 아 아 아 이거 몬원 하면서 필스 하드를 SSD로 바꿀까 고민중이에요 아 이거 몬원 하면서 필스 하드를 SSD로 바꿀까 고민중이에요 아 아 바꾼 뭐 차이 있어요? 로딩이 좀 빠르지 않을까요? 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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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200기가 200기가 미치면 저기더라구요 어 SSD 이상 사야죠 뭐 1기가 1테라짜리 이런거 사야죠 뭐 250기가 짜리도 인식은 되니까 그냥 하드 계속 돌려가면서 끼워 생각하면 몬원 전용 CD가 아니라 이제 하드가 되는거죠 아 티켓 없다 다 날렸다 참여했으면 참가했습니다 예 저도 아이템 조금만 만들고 이악 난 아직 무기 어클이 안되는데 지금 5티어라서 무기가 저는 얀저나프 옿니 아 근데 테드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렇게 날뛰면 테드 딜 받기가 너무 힘들다 괜히 덫이 있는게 아니에요 그래 이거 제대로 하는 애들 보면은 각자 이제 덫 있잖아요 준비할 수 있는거 다 준비해가지고 응 돌아가면서 덫을 써요 아아 그러고 프리딜 응 폭탄같은거 폭같은거도 막 다 준비해가지고 쓸쓸 때 쓰고 다 그렇게 하지 그냥 보면은 그냥 아주 그냥 녹아요 그래야 빨리 젖거든 폭탄같은거 아이템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다 터트리거든 그래서 근데 우리 그거 할려면 우리는 마지막 보스 해야되요 돈이 없어서 저거 거짓생활 잠옷을 빨빨리 정리하고 그건 이제 그러게 되는데 나 그래도 그 와중에 비하기랑 이런거 다 쓰는데 그래도 하위캐스트 노가다 좀 뛰면은 돈 좀 벌지 않아요? 하위보다 상위 한판 도는게 나아요 상위 한판 그래요? 혼자서 그럼 9,000골드 아직 노가다는게 시간만 있으면 돈은 이건 벌려요 무조건 벌릴 수 밖에 없어 시간만 있으면 뭘 하든지 몬스터 바로 바로 뜨네요 바로 뜨네요 8번 제가 하도 많이 잡아서 그래요 밥 먹고 바로 가요 뭐야 신선이 이번에 아 3개밖에 안 떴네 재료 몇개 넣어요? 4개 난 6개인데 오 어떻게 왜 6개 안돼요? 몰라요 뭐 깨다보니까 6개로 바뀌었는데요 아 나도 6개 해야되는데 그래 나 대부분 음식이 다 신선이에요 음식값 챙기셨나? 전 그냥 비약 챙겼어요 아 바비큐 돌려야지 음 음 하 음 음식 6개 그러니까 체력 50 스테미나 60 와 겁나 좋다 공 방 소 소 귀인약이랑 귀인약이랑 이건 쓰면 돼 경화약 공방은 걸고 가야지 아 저요 그들을 부속캠프 부속캠프에서 가는게 빠르겠네 앗 앗 얀자부터는 조금 쎄긴 쎄네 소울풀은 소울풀이 어디서 더 쉬울 것 같애 쉬워요 고양이가 2인이 더 쉬워요 고양이 나오니까 고양이가 다 힐주고 다 하니까 계속 뭘 주잖아요 피 계속 주니까 칩니다 네 맞아 내 막타 아잇 막타 씹히면 제일 긴 나빠 죽더라도 머리는 깼다 아! 막타 안 들어왔다 아 진짜 머리만 깼으면 버금이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저도 헤드에 뭐 하자마자 받으면 안 돼 헤드 에임할게요 저도 네 얘 왜 갑자기 나한테 오니? 도망가요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 우리 전파가 다들 한 번씩 죽었지 응 네 그래서 끝났잖아 나는 꼬리만 내린다 오 마비 좋다 마비 걸린다 걸린다 독립 도망가요 컷! 둘이다 와 여기까지 와? 불이라 했잖아요 괜찮아요 그냥 아예 몰커톡으로 피하는게 날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한..한..한 끝 차이도 나세요? 나는 뒤에 불 안 맞고 참 먹으니까 괜찮아 체력망도 아..이거 막자..막자씨? 나도 펌핑좀 하자 아..이거 막자씨? 어 뭐야 체력망도 사기다 아싸 2버프 2버프 아 으이 cio도 막간다 아..이..이..이..이..잘..이..! 아..빨 세겠다 와cil 와..일세 마비 버섯이 없어서 마비 저기도 맘대로 못 써요 아 마비 버섯이 써야 돼요? 네 마비 버섯으로 만들거든요 아 아 이 푸른 버섯이네 아 마비 버섯이네 아 아로카님 빨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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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가 으악 저 옆에 도풀면 돼요 으억 무서워요 야야 하나 저박에다 번개면 있다 봄대면 범개맨.. 천.. 천 데미지로 가네? 데미지.. 야 범개맨 한 번 잡더만 또 가네요? 여기 유심은 두 개 있어요 안심은.. 아 네 안 잠깐 먹었는데 저 토카도 하나 있어요 음..맞네 하나 더 있다 여기 눈물방울 나왔네 점수 추가 점수 비늘 나왔네요 비늘은 그냥.. 어 뒤에 따라온다 번개맨 번개맨 따라온다? 싸워라 싸워 아.. 복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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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잼 내가 싸우는거 아니니까 꿀잼 역시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죠 응 복수..복수왔다 근데 미용은 얀자가 이길거 같은데 이거는 무조건이기지요 무조건이기지죠 무조건이기죠 Keeping 판יע 껏velt 흫 끝났나? 택가요 나무 옆에 유실물이라 난 틀난다 영역싸움 영역싸움 올릴 수 있게끔 싸워요 두려운 분리 참총 근데 유실물은 계속 토비카같이 것만 나오는데 당연하죠 안죽으니까 아우 날도 오려 이러다가 토비카 같이 잡을 수도 있겠는데 진짜 올라타까 야아 잘 올라타진다 아우 나이스 나이스 일러 일러 아우다 왜 짧아 나이스 너의 머리에 함박 아 이게 왜 빗나가지 여기요 넘어져있는것도 못맞추시면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왜 빗나가지 아 이게 아니 이게 뭐 다른건 다 이해하겠는데 아니 이게 다른건 다 이해하겠는데 이건 이해 못하겠는데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왜 안타졌지 이게 아 왜 아니 이게 아 잠깐만 원래 이게 아니 뭐 죽는거야 뭐 게임이니까 죽을수있지만은 어후 위에 용있어 겁나무서워 형 이거 보내면 되잖아요 여 토츠랑 아 중간에 끼었다 아 미안해 어 분바야아 왜 또 여기서 싸워 좁은데 아 아 이 쌍방울 이 새끼들 번갈아가면서 지랄하네 이거 아 소비카가시를 보낼수도 없고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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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과음질을 이러면 갔어요 머리 머리 내놔 머리 내놓으라고 머리 꺼내라고 멋진리 체력 간다 나이스 나이스 샵 오케오케 삼중첩 가자! 아 어디갔냐 가자! 오우야 가자! 왔다! 가자! 빠샤! 한번더 한번더 머리 안다 아이씨 형이다 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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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옵 아싸아싸 잘한다 잘한다 리오레오스 잘한다 와 좋다 리오레오스 잘한다 타고 갔어요? 머리 머리 아 야 딜러 딜러주고 갔어! 겁나 친절하네 안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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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없어 쟤 이제 가라그래요 쟤 이제 쏠까요? 가라그래요 쟤 네 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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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 위험해 가라그래 가라그래 이씨 이씨 정타 맞았어 이씨 정타 맞았어 이씨 쐈어요 오케이 맞았어 왜 얀자가 어디갔어요? 얀자가 어디갔어요? 저 튀었어요 얀자가 갔는데? 어 여기 얀자 그 유실품있어요? 네 리오레오스 유실물도 있어요 애들 좀 피터지게 싸웠네 호액 한번 써볼까요? 네 해보세요 해보세요 호액 잠시만요 저 있나 볼게요 아니 저 마비타 하고 있어요 어딨지? 저 맞나? 어 아닌데? 아 근데 체킹 안되나 아비 더 하나 더 만들 수 있네요 저는 어 흠 그럼 제가 보임이 한번 써볼게요 또 만났네 얘네들 아아 진짜 이씨 적당히 하나지 이것도 진짜 아니 세 마리야 이거는 흠 흠 흠 흠 아 이거 시키네 진짜 뭘 자꾸 싸워 오와아아아 아 이거 이거 들어가기가 무섭다 흫흫 야 구경 중이야 흫흫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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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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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고 올라왔어요 아아 다시 내려왔어 다시 내려왔어 그냥 얀자니 앞으로 보낼까요 아예? 흠 흠 흠 흠 흠 괜찮아 여기 누구 골골 대는데? 얀자니 앞으로 골골 대는데? 흠 흠 흠 마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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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아 됐다 구슬 던져 구슬 구슬 오케 나이스 흠 흠 수고 흠 아아 잡았다 여기 유심을 두개 있어요 유심 어디어디어디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여 근처 흠 아 아 시장 너무 짜리와 흠 흠 아 완료했다 제발 어금니 두개만 주세요 흠 아 어금니 두개나? 흠 한 번 더 잡아야 될 같은데 흠 흠 흠 비있네 주머니 콧뼈 콧뼈 가죽 콧뼈 꼬리 가죽 아싸 두개 어금니 나 하나도 안나왔는데 저도 어금니 하나도 안나왔는데 저 포획으로 포획 지시주 아 별로다 저거 흠 아싸 리오레이야 조사 완료했고 어 저도 끝났어요 리오레 전 남았어요 일단 무기 한 번 만들고 올게요 흠 저는 물고기 사냥 한 번만 더 다녀올게요 흠흠 아 그럼 나도 장비를 수술 맞추러 가야되나? 흠 아니다 그냥 저는 차라리 방어구를 올리는게 네 저 화장실을 좀 잠시 사놓을게요 예 그래도 그래도 호흡이 조금씩 맞고 있다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탕험대 귀가에 오우 이번 할거 맞네 나 왜 마이룸이 안들어가지 저 마이룸 1층 아니 1층에 있잖아요 원래 2층 업그레이드 3층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흠 흠 업그레이드를 안했어 그거 아닌가? 흠 1층 거 배 밑에 있잖아 배 밑에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되요 그래 1등급 마이하우스로 업그레이드 해야되 아 나도 만들거 나도 무기 만들거 좀 찐목록 좀 걸어놔야되겠다 방어구야 뭐 대충하면 되니까 침목록에 진짜 편하더라구요 할 때마다 그 밑에 몇개 남았다 쓰니까 저처럼 외길인생 가시면 hy 흠흠흠 sold 근데 양자ánh하 generator 동료땅ienna게는 상의 안가 몰라요 얘네들 상위 안가나? 상위템 나왔으면 좋겠다 아 어금이 하나 더 필요하구나 하나 더 필요하다고? 아 또잡아야되.. 얀자 또잡아야되요? 가자 뭐 패스트있어요? 패스트? 자유로 하면 되.. 어금 뭐 자유캐스트 자유캐스트있으면 자유캐스트로 하면 되고 네 그 조사는 아까 토카도 같이잡아야되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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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세요 빡세 그리고 두번죽으면 끝이에요 네 빡세 빡세 근데 지금 보상이 좋지 네 금색하나 동색불 얀자니아프 잡으러 가는거죠? 네 6레벨 얀자니아프 예 아 맞다 나 나도 좀 체킹좀 해야되겠다 용속성 무기를 할까? 6레벨 얀자니아프가 없네 화룡? 화룡이 뭐지? 그게 이름이 달라서 너무 힘들지않아요? 아 화룡.. 비룡도 가면 되겠다 괜찮네 화룡 아 화룡.. 비룡도 가면 되겠다 괜찮네 화룡.. 아 자우룡 가지가 없구나 못만드네 여기까지 못만드네 어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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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왕용이 어금니 아 참 뭔가 만들고싶은데 없네 아 아니 무기를 뭐 만들어야되지 감이 안 묻다 계속 깨져진거 같다구요? 안 제가 옆에 있어서 그래 그냥 좀 올리면 되겠 방어구 압그레이드 딴거 써볼까? 다른 무기 써볼까? 써보세요 써보세요 안죽으면 돼요 다른 무기는 다음에 체험해보는 걸로 아니 왜요 아니 맞잖아요 안죽으면 돼요 무슨 무기를 쓰고 이거 방어구의 능력치 강화는 어떻게 해요? 강화 무슨 능력치여? 아닌가 오 지금 갑옷에 보면은 슬롯?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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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요 마스크 아 저거 저거 고주같은 강중가 저거 박으면 되고 장식품 착용해서 네 그래 아 분 지지주면 똑같은거 하.. 또 나왔어 내리주고 픽 없겠는데? 차라리 그치? 그치? 나는 방어구 만들게 없나? 돈이 없다 아 나 돈이 없구나 아 레이야 돈이 왜이리 비싸 이거 6천원이나 하네? 재료가 있는데 돈이 없네 돈 버는 방법 있어요 하이템 다 팔아요 재료 그럼 되죠? 그치? 하이제료 어차피 하다보면 돈 그만 걸릴거 같아요 난 나중에 재료 구하기 싫어서 안팠는데 하이템같은거 다 아 저는 아까 돈이 왜 없냐면 재료인거 다 만들었거든 안써도 다 만들었거든 아 잠시만요 황금 아이템은 먹을까 이거는? 다음에 올 때는 황금 아이템을 해서 황금으로 좀 사자 저 방 만들어놨어요 아 네네 아 벌써 2시네? 몇번 안했는데 시간이 왜이리 빨리 가지 몇번 안했는데 시간이 왜이리 빨리 가지? 아 뭘 들고 가지? 성광탄을 들고 갈까? 아 뭘 들고 가지? 성광탄을 들고 갈까? 뭐지? 아 성광탄을 들고 갈까? 성광탄으로 다 만들어놨는데 성광탄을 들고 잘 넣어놨어요 성광탄ter 아 성광탄을 들고 갈까? 성광탄이 들고 갈까? 거름탐이 몬스터의 대변 아 거름탐도 만들어야 되구나 아 거름탐 나 거름다 30개 있네 크흐흫 맞네 데스에스 저기다 갑니다 그러면 마비덧 하나 하나 들고 갈게요 어서 이거 그냥 8번에서 가는게 제일 빠르던데 그러면 얀자는 그래도 같이 하니까 재밌다 멀티 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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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옛날에 모노는 맵이동 할 때마다 로딩 했었는데 그거 치고는 그래도 지금 로딩이 짧은 편이긴 하지 없.. 없으니까 아 아 제 열받는데 이 동기는 또 실수로 또 아까 그거 저랑 같이 깼어요 아 그럼 거의 다 했네 근데 이게 지아블로랑 그거 잡으러 갈 때 아마 우리 그때 도와주러 가면 되지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새로 시작한 사람을 같이 가서 해주는 것도 그 같이 하면 실력이 안되니까 예 그니까 쩔해주면 같이 못해 그 다음에 같이 못해 당장은 그 돼도 실력이 안되면 같이 못해 결국 결국 고비가 오니까 흰지 장할 gång 수상 흩 근적을 안 낸시 바로 뜨네요 아 밥 먹고 가야 되는데 밥 먹어야죠 벗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아 나 벌꿀 안 챙겼나? 벌꿀 많으니까 벌꿀 무조건 챙겨야겠다 벌꿀을 무조건 챙겨서 전 그냥 10개 챙겨갔는데 벌꿀 무조건 챙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원거리 딜러라서 그냥 정말로 한 발 안 쏘고 피하는 저기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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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야지 아 아 탔다 아 늦었다 아 고기 태웠다 실수로 고기 태웠어요 전 성공했네요 고기 굽기 느낌이 좋은데요 고기가 이게 스테미너가 덜 떨어지고 좋아요 식물 이거 있으니까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저게 이제 퀘스트 하나 하고 하나 하고 오면 또 채워지니까 그건 또 좋다 일일이 다 채집 안 해도 되고 저 식물에서 빨리 마비 저기를 치우고 싶어요 마비버섯 아 마비건 아직 없어요? 네 아직 안 나와요 네 아따 나 강주약이 귀인약이랑 강주약 먹어야지 혹시 치고 계신가요? 아니요 여기 체력전 하고 있어 요 요 요 제 있는 자리에 지금 유실물 떨고 놨는데 그래요 내가 자꾸 저쪽으로 오는데 오지마 아휴 자 좀 늦었죠 갑니다 어 마비버섯 여기 유실물 요거 서있어요 밑에 있는 거 드시게 네 어딨는지 봤어요 네 저는 먹고 오겠습니다 네 어 어디 어디 어디? 왜 나 못 봤을까 아니 아니 내가 그 자리에 서있었는데 아 어 안 보이는데 없어요 없어졌어요 먹었나봐 안 먹었나 모르겠다 에이 됐어요 어차피 비늘 나올 건데 뭐 맞아요 아 나 너의 머리를 떼고 싶다 아 나 나 나 나 오케이 어 잠시만요 듀얼쇼크에 배터리가 부족하대요 제발 나 이 사이에 공격하지 말아줘 어 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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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왜 왜 피하니 거기서 내가 다시 물에 필강 했다 오 피해요 피해요 방금 그 선광은 뭐였죠? 됐어 성공했어 성공했어 세 번 다 썼다 오우 나이스 아싸 2타 잘했어요 도망갈려고 하네 카님 3타 빠졌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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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에 딜 많이 했다 어 마비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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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 쟤 아 또 욕 나올 것 같은데 성강 한 번 더 쏠게요 우시면 저 왔습니다 아이고 이건 잘못 샀다 걸렸어 성 걸린 것 같은데 안 걸렸나? 아니 왜 막차가 왜 안 적히나 계속 어 주꺼기 조심하세요 아이고 나 살았다 어우 죽을까 있네 고기 맛있지 않겠니? 마비고리 뽑지 않을래? 날개 떨어졌다 아니네 아 아 야 뭐 톱이 하나 왔다 뭐 하나 왔다 뭐 하나 왔다 나 걸음탄 나 걸음탄 쐈어요 누구한테 쐈어요? 도스한테 도스 도망 못 갈 상황인데? 도스 죽을 것 같은데? 저 정도면 사망각 아닙니까? 아 800 800 얼마 안 들어가네 이거 피 한 5초 정도 되니까 도스를 왜 쐈 도스를 왜 쐈 도스 찾고 가자고? 으 저렴하게 보내줍 니다 또 유실물 육실물 어 얀자 유실물도 있네 네.. 비늘 저기 뭔가 또 세트 같은데? 복수.. 아 복수전 하네 복수전 복수전이 되겠니? 정룡의 첨예 발톱? 아.. 이벌 꽂혔다 딴 데 가네? 딴 데 가네 느낌표.. 올랐었다 올랐었다 오케이 아픈데? 아.. 너 가 임마 더 왜 이렇게 쏠까요? 누가? 아니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 나오면.. 아니.. 왜.. 흐흐흐흐 아.. 왜 안 들어.. 왜 이렇게 안 들어.. 왜 이렇게 안 들어.. 안 돼.. 아 Too.. 아 꼴리 잘랐다 아.. 어오! 싸워! 싸워! 어어.. 오.. 그냥 떨어뜨린다 떨어뜨려 떨어뜨려 자 카운님! 저는 가로드님하고 달라요 와 죽을뻔했다 아 나 꼬리.. 꼬리 파밍하다가 죽을뻔했네 아 꼬리 파밍하다가 어어 맞았어 용 왔다 용 바젤 기우스? 나 꼬리 파밍하면 안될까? 보냈어요 보냈어요 저건 지금 잡을 수 있는 용이 아니야 꼬리 어딨었지? 아 내가 잘라놓고 아 꼬리 나왔다 오 진짜 꼬리 나왔다 저도 완전 만왕용의 꼬리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네 네 계속 와 저 싸우신건데 아 재밌네 새벽에 소소한 재밋거리네요 ㅋㅋㅋㅋㅋ 응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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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좀 하지 아 이상한데 이상한거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비고가 있네요 아, 후칸이 빠졌다 아, 꼬리도 없니 꼬리치기야 웃어 오, 나무, 아우, 나무 쓰러지네 아싸 자 피하세요, 피하세요, 어그로 끌렸다, 어그로 끌렸다 어, 마비 쩐다 아, 내가 공룡이라도 겁나 짱이 아닐까 저 팔로 겁나 쏴대며 야, 우리 입장에서는 잠자고 있는데 모기 한 마리가 앵앵거리는 거랑 비슷할텐데 아, 왜 왔는데 가니 머리에 묻혀요 어 아, 씨 안걸렸다 사고, 이거 어, 풀 풀 아이씨, 놓쳤다 길이 길이 일직선이라 피할 데가 없었어요 길이 일직선이라 피할 데가 없었어요 빨리 올라갔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피하를 먹어야 돼 올라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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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 거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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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없네요 저, 저, 저 있는데 마비덧 한번 써볼까요? 네네네 어 어, 나 잘못 눌렀다 나 잘못 눌렀다 마비덧 하나로 돼요, 근데? 네, 하나로 돼요 하나하고 그 어, 잔다 마비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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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설치하고 잡아요 끝! 오케이! 끝!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후! 굿짝굿짝 다 별난 게 없는 같은데 흐흐흐흫 피해요 유지 왜 해당해요 아, 유지? 아, 해당해요 그럼 아, 캠프로 가지 말고 어차피 거점 가서 다시 해야 돼 거점 가서 퀘스트 완료 찍어야 돼요 저거! 케알 요 찍으러 가야되니까 꼬리빈을 아! 폭염주머니! 아싸! 폭염주머니 필요했었는데 어금니는 하나도 안나오네요 어금니 두개 나왔는데? 내방기 보수금 1000 들어왔어 와... 와... 얀자자프 재밌다 얀자 한 번 더 잡아요? 예 아 그 제 퀘스트! 저 얀자퀘스트 뜬거 같은데요? 메인퀘스트에 예 그걸로 해요 예 그거 근데 제가 안들어가지잖아요 그런가? 이제 그거 안 떴어요? 그 조라 그거 좀 먹었으면 뜨던데? 저도 집으로 가서 한 번 볼게요 예 아 이거 바로 그냥 집으로 가는게 나은거 같애 어차피 집에서 또 그 현상금 퀘스트 완료 찍을 것도 있으니까 예 여기 와봐야 의미가 없어 그 중의 한 분은 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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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네 아 근데 너무 색깔이 연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뚫렸네 너무 많이 땡겼나보다 너무 많이 땡겼나보다 아 그 중의 한 분은 접니다 대본은 접니다 우선은 accountability 너무 많이 땡겨요 그냥 끼거지 하셔서 너무 많이 땡겨요 그 중의 한 분은 침입한 눈이 멈게 이런 시점에 오는 방에 자 이거 했고 음 맞네 어 난자나프 사냥이구나 아 네 들어가세요 한번 만들어봐요 들어가지는거 개미뚜개 황야 되는지 안되는지 만들었어요 어 된다 이제 되네요 아 이제 되는거 아 오케오케 가시면 되겠다 그러면 마이 세트에 세트에 하고 성광탄 성광탄이랑 거름탄을 넣고 땅은 넣을거 없지 성광탄 거름탄 저는 성광탄이랑 광충 챙겨갈게요 거름탄이 없어서 전 거름탄이랑 마비 어 아 저거 없네 어 나 병아를 다 썼네 고대의 비약 오 괜찮은데 아 고대의 비약이 두가지 종류를 만들었구나 아 자양진액이 뭘로 만드는거지 아 아 그 조합 켈비의 뿔이요 아 활력재랑 켈비의 뿔 켈비의 뿔 구하기 힘든데 흠 뿔 구하는거 겁나 귀찮은데 그거 쫄랑쫄랑 뛰어야 된거 저도 지금 수염 못 구해서가지고 아 아 성광탄이 세발밖에 안들어가는구나 네 성광은 세발밖에 안들어가요 네 아 스탠바이 했습니다 아 아 아 아 이게 혼자 할 때는 돈이 별로 안들어가는거 같은데 같이 하니까 돈이 왜이렇게 많이 쓰지 ος nine 절대 세트 2마까지 안해도 됐었는데 우리 쌩고차라서 그런가 저는 뭘 노리고 하는게 아니고 그냥 같이 잡다보면 뭔가 재료가 뜨면 그로 그냥 만들어요 어 야 퀘스트 진행하다가 쌓이는 걸로 만들고 막 그래서 켬이 조금 삐뚜러졌趣 2버튼에 있네요 바로 나오네요 다들 몬스터의 레벨이 여기 앉아 6메벨 여기 앉아 6메벨이면 진짜 엄청 잡았는데? 아 또 고기 구워야지 잡고 있을게요 됐다 고기는 하나만 굽습니다 바로 먹고 갈 거니까 열 개 구우면 공간 없어요 흠 흠 가자 아이씨 어 잠깐만 켈비가 있네 아 나중에 저 켈비도 나중에 켈비도 나중에 켈비도 녹아다 해야 되겠다 켈비도 녹아다는 미천이 따로 있을거야 아마 벌써 치고 계신건가 흠 역시 빨라 오야 뭐야 잠깐만 아이씨 오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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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혔어요 외부 오자마자 오ㅈ 표시 오자마자가 어샇 아고이야 고기 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사람 어디 봤어 x3 오줘보슬 오자마자 얘 근데 왜 이래 나있냐 아 성공한거 빼야되겠다 이거 성공한번 쓸까요? 쟤나쓰죠 뭐 어 빗나갔다 아아 가로뱀뱀 아아 가로뱀뱀 아아 가로뱀뱀 아니 흐칸님 죽었어요 전 안죽었어요 아아 맘에다 아 이거 왜 안맞지? 아아아아 아 또 빗나갔어 성강만 제대로 맞췄어 아 성강만 지금 맞췄어 지금 맞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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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합쎄어 천천히 내 머리 못둘게 너금이 하나만 안췄어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우 그리워놔 아우씨 아우씨 아까처럼 잡아야 돼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으니까 어 진짜.. 근데 벌꿀 안챙겼나? 뒤로가야겠다 머리.. 아휴 밑에 있나? 아휴 여기 볼보르트 나오겠는데? 아니 저 미친놈 올라탔다 가르르 머리 난 머리만 노려 아휴 깔끔하다 아 어그랑 끌리고 좋다 아 안 돼 희칸 안 돼 아다 아다 아으쌰 다시 간다 아 안 돼 이거 아 통광 나이스 희칸 걸렸다 걸렸다 이 길이 왜 이렇게 약하지 네 아 아 아 미안해 간다 간다 형광 한 발 더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제가 딜 잘 넣었어요 생각보다 아 못올랐다 역시 광맥은 놓칠 수 없지 할건 해야지 못난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할거에요 아 저거 맞다 그래 아 너 맞춰놨어요 둘이 싸우는거 아 좀 냅두시지 싸우라고 어 어어어 어어 기본 나이? 어? 왜 안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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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시하면 되죠 이거 그냥 바로 다시 하죠 이거는 네